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보단경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수두라고 그랬죠? 단경 챕터 1 1장은 퍼스널 히스토리 챕터 1로 전기한 공설의 종양가사업이다 에 전화한 흥렁을 통해 그의 나라의 발전의 종양가사업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여 이어 전화한 인사업이 참가하여 공설의 문화를 드러냈다 그의 마음의 의미의 공간을 이해하여, 자신의 공간을 선정하여, 선수의 공간을 선정하여, 이 시스템의 공간을 지켜냈습니다. 신수, 이 공간의 공간을 지켜냈습니다. 이 공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지켜냈습니다. 의사에게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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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지에 의한 단자에 기록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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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단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단자에 의한 단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의 단자의 단자를 보이고, 신수의 단자의 단자와 이렇게 말했다. The body is the body tree. The mind is like a bright middle stand. At all times we must strive to polish it and must not let dust collect. 중요한 개성이죠. 혜은웅대사의 개인의 역사 1장에는 5조 홍인대사의 승계를 놓고 괴로는 유명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선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5조는 제자들을 불러서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추종자들을 위한 시의 대회를 제한했죠. 시대에. 시라는 개성이에요. 개성. 뭐 깨달은 게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개성으로써 이렇게 이제 시로써 적어가지고. 그는 여섯 번째 조사가 될 경에는 승자에게 그의 가사와 가르침을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제 5조의 수석 제자인 신수은은 시를 지었지만 그것을 스승에 제시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5조 홍인대사가 나이도 들고 이제 자기의 어떤 조실방장 자리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깨달은 경지를 한번 시로써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대신 그는 어느 아침 한시경 자정에 익명을. 그러니까 신수가 이제 제일 상수 제자고 이제 다들 신수대사가 홍인대사의 이제 그 법맥을 이을 것으로. 이제 했는데 그 신수 스님은 좀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뭐 익명으로 익명.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지 않고 새벽 1시쯤 이제 그걸 써서 남쪽 복도 벽에다가 이제 그 시를 써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승려들은 이제 그 시를 보고 찬산을 보냈다는 말이죠. 그렇게 신수대사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신시 보리수요. 신시보리수. 신시보리수. 심려명경도로다. 시시금불시가 하면 물사약진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몸은 몸이 깨달의 나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몸은 보리수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밝은 거울과 같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강 뭐 이런 내용이지. 고うん제는 그리우수 갓은 윈손승수의 섬신대가 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지경장에 찍은 그 시를 지경에 따르면 공 professionalism과 마음의 이를 믿을 수 없는데 그 시를 지경에 적어놓은 거울과 신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값은 윈손승수의 위험을 옮기고 그 시를 정보긴 그 시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홍인대사가 그걸 보고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제5조 홍인대사는 신수의 시에, 개성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그 자신의 근본 본성과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죠. 그는 신수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출해라. 깨달음의 문으로 갔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한 소식 했다는 걸, 견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어. 그런 다음에 자신의 가사와 법을, 가사는 롭이라고 해요. 영어로 롭. 법을 신수하게 전달할 수 있었지만 신수는 더 이상 쓰지를 못했어요. 기회를 줬지만 그래서 이제 2 discovers 미래 IV 전달이라는 뉴스가 그 TE터 되는 현행이 그런ative 현행으로 Mom- harus 그 문화에 처ял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화이자 오전에는 신수의 수 GOT하게ulaacial 우리의 구 15년에 그리고 로브와 담마의 전환을 통해 혜능을 통해 그 길을 통해 그 길에 그 길에 그 길을 할 수 있겠지요. 장룡을 통해 장룡을 읽으며 그 길을 통해 그 길을 통해 그 길을 통해 아주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혜능대사나 원래 문명이거든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혜능은 수도원에서 사원에서 말이지 젊은 수행자가 신수의 시를 읊는 것을 듣고 듣기는 했던 모양이라 문자는 몰라도 시의 맥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얘기에 시 대해와 가사와 법의 전성을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젊은 수행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제자들 중에서 제대로 자기의 깨달음을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오조 홍인대사한테 마음이 들면 가사도 전수받고 법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등등의 얘기를 했겠죠. 혜능은 자신이 시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복도로 인도해달라고 했죠. 그는 그는 거기 뭐 지양주의 장룡이라는 관리에게 그 시를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즉시 자신이 지은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학자 맥래라는 선불교학자에 따르면 플랫폼 경우 가장 초기 버전에는 두 가지 버전의 혜능의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버전에는 두 개의 이전 버전과 다른 한 가지 버전의 혜능의 연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보디 오리지널리 해수 노추리 더 미러 해수 노스텐 더 부다 내처리 오레인지 클리어 인 피어 웨 리스 대어 룸 포 더스트 이거는 혜능이 쓴 거죠. 버리는 법무수라 버리 버리는 법무수의 역경 역무대요 불성 상청정 하처 유진의 리요 깨달음은 벌레 형상이 있는 버리수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신수대사는 깨달음 버리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정한 거지. 그리고 밝은 마음 거울 거울을 갖다 마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또한 경대와 같은 실제 모양이 없다. 마음이라는 거는 벌레 마이민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우리 마음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티끌이 끼겠냐. 이렇게 거기다가 시를 쓴 거예요. 버리에는 원래 나무가 없습니다. 버리랑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울에는 스탠드가 없습니다. 불성은 항상 맞고 순수합니다. 먼지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자의 followers who were present were astonished by the work of southern Bavaria being cautious of Henung's statues. The patriarch wiped away the 단자 and claim that the order of the stanza had not reached in line man according to traditional interpretation which is based on 기평 종 규평 종 규평 종 종 종 산 사를 얘기하는 신 신혜 선사의 5대 손이 되겠지요. The two verses represent respectively the gradual and the sudden approach according to 명령. This is an incorrect understanding. The verse attributed 신수 does not impact refer to gradual or progressive endeavor, but the constant practice of cleaning the mirror. His basic message was that of the constant and perfect teaching, the endless personal manifestation of the Bodhisattva Ideal. In the middle of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who have seen the 남부 사람이거든 남부. 그 당시 아마 중국에서는 촌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야만이라고 말이야. 문화도 모르고 문명화되지 않는 그런 남부 출신의 해능이 그 시를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놀란 거지.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러고 이제 5조 홍인 대사가 가서 그걸 봤어요.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해능이 잘못하면 큰일 났구나 해서 그걸 이제 해능을 생각해서 아직 그때 해능은 걔도 안 받았어. 걔도 행자 신분이라 방아를 찍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유를 지어버렸어요. 지어버리고 이건 아직 깨달음이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거지. 나중에는 밤에 불러다가 법을 전했지 않습니까. 전하니까 해능은 바루와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남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다 다음에 신수나 신수 제자들이 알고 쫓아갑니다. 참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졌지. 그리고 이제 신혜의 하택 신혜의 5대 후계자인 규봉 종미리의 기초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두 구절은 각각 점수 도로인 점진적인 접근과 갑작스러운 접근을 나타낸다.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은 맥래라는 선학자 얘기는 이건 잘못된 이해다. 뭐 이런 얘기고. 신수가 말한 구절은 실제로 점진적이나 점진적인 노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청소하는 끊임없는 수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수대사가 얘기한 것은 점수가 아니다. 점수가 아니고 그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여기서 거울이 마음인데 그걸 청소하는 끊임없는 수행을 강조한 것인데 좀 잘못 해석한 거다. 그런 얘기고. 그게 기본 메시지는 끊임없이 완전한 가르침. 끝없는 가르침 보살의 이상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헤넹스 버즈 doesn't stand alone, but forms of hair with 신수스버즈. 헤넹스 버즈 apply the rhetoric of emptiness to undercut the substantiality of terms of that formulation. However, the basic meaning of the past proposition still remains. 무슨 얘기냐면 맥네은 맥네가Sonics Patient found a similarity in reasoning with the Oxford School. 맥네는lage 내에서는ежд a balance between the need of constant practice and the insight into the absolute. 그러니까 혜능의 신은 교성은 단독으로 서 있지 않고 홀로는 졸립할 수 없고 신수의 시와 쌍을 이룬다. 그러니까 혜능의 운문은 공허함의 수사학적 수사학을 작용하여 공허함이라는 게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공식의 용어의 중요성을 약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명제의 기본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다. 맥래는 절대 상대 및 중간 또는 정립, 반정립, 종합. 삼중구조를 사용하여 우두종, 학파와 추론하는 데 유사성을 지정한다. 맥래에 따르면 플랫폼 수트라 그 자체는 단경 자체는 이러한 삼중구조의 종합이며 끊임없는 수행의 필요성과 절대적인 것에 대한 통찰력 사이에 균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육조 혜능대사가 더 낫고 신수 5조 신수대사는 좀 낫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맥래라는 산학자는 신수대사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먼지가 끼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때가 끼지 않고 계속 수행을 강조했던 것이고 또 혜능대사는 신수대사의 시에 근거해서 쌍벽을 이루면서 시를 지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해석을 좀 달리한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북쪽 남종 단경과 신수와 혜능으로 대변되는 오조 홍인대사의 법맥을 계승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죠 말하자면 북쪽과 남종 그런데 북쪽이라는 것은 소멸되어 버렸죠 북쪽 그리고 남종이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또는 베트남 일본 남종선이 주로 전통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조 혜능대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점수 도노 중에서도 도노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법보단경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